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이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료가 미흡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는데요.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수용자의 생활환경과 실태를 살펴보는 방문조사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생활실태를 살펴보고 서면 조사와 함께 발달장애인 수용자와 관계인 면담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식 조사에 앞서 장애계는 국립법무병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교육이나 치료 등을 제공하지 못했고 수용 환경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는데요. 이에 인권위는 최근 국립법무병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병동과 프로그램 도입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 환경과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도입됐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편 방문조사단에는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인권위 조사관과 발달장애인 분야 전문가,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인천에서 특수교사 한 분이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고 특수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무책임한 행정이 만들어낸 사회적 타살이라며 공식 성명을 뗐습니다. 숨진 특수교사는 수개월 동안 과도한 업무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동료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육당국에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명에서 한국장총은 특수교육 대상자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증가했지만 인천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인천 지역의 특수학급 중 약 24%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밀학급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숨진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을 초과한 8명의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당했고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해 학급 운영과 수시로 이뤄지는 행정 업무까지 도맡아했다고 합니다. 한국장총은 이번 성명을 통해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 준수를 위한 교사 충원과 학급 증설계획 마련, 과밀학급 문제 해결, 특수교사 업무 경감 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중등 과정인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특수학교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데요. 그간 교육부는 전국의 특수학교 중 4개에서 5개 특수학교를 선정해 시범학교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제출한 결과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원 그리고 직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세심하게 챙기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